명품 좋아하세요? 저도 물론 좋아해요 하지만 너무 갖고 싶어서 눈앞에 아른거리거나 이거 아니면 안되겠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갖고 싶거나 좋아한다고 해서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당장 하나 가진다고 해도 온갖 매체에 노출되는 다음 신상 가방이 또 갖고 싶을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제 소지품 정도 넣어 다닐 가방은 이미 충분히 많아서 기능상으로만 봐서는 저는 평생 더 이상 가방을 사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저는 결혼하면서 많이들 한다는 예물시계도 없고 예물 가방으로 많이 한다는 샤넬백도 없어요 그런 제가 무슨 명품백 후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한 5년 전쯤 샤넬백이 너무 갖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엔 저게 뭐라고 그렇게 못 사서 안달인가 생각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 예뻐 보이기도 하고 또 정말 예쁜가 하고 다시 보다 보니 결국 갖고 싶어지는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제가 꽂힌 제품은 빈티지라고 불리는 클래식백으로 cc 로고가 없는 퀼팅백이었어요 근데 너무 비싸서 제값 주고 사기는 아깝고 귀차니즘에 오픈런 도 못하겠고 또 오픈런 할 정도로 미치도록 갖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고제품을 눈팅 하다가 결국 하나 드리게 됐어요 바로 이녀석이에요 어때요? 뭐.. 다시 봐도 예쁘긴 하네요 사용감이 살짝 있어서 너무 새것 같지 않아 가지고 좋았고 가격도 정가에 비해 정말 많이 저렴했어요 한동안 이 가방을 어떻게 들면 좋을까 들떠 가지고 장롱 안에 가방을 넣었다 뺐다 얼마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자세히 보시면 중고제품치고 상당히 깨끗하죠? 체인도 아주 깔끔하고요 근데 제가 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가방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아마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다른 것보다 정말 너무너무 무거워요 체인이 이렇게 두께감도 있고 길이도 길어 가지고 너무 무거워서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무거운 가방을 싫다고 가죽 가방은 점점 멀리 하시고 가벼운 나일론 가방만 들고 다니시는 게 전에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100% 정말 200% 그 말씀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이 너무 포멀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 즐겨 입는 룩에 이 가방을 들면 좀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 라이프 스타일이나 제가 평소 즐겨 입는 옷 그리고 무거운 가방을 싫어하는 저의 취향을 정말 한 개도 고려하지 않고 정말 단지 샤넬이라는 가방에만 눈이 멀어서 이 가방을 구매했던 거였어요 남들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다고 생각한 정말 줏대 없고 내 중심이 잡히지 않은 그런 쇼핑이었죠 뭐 가끔 결혼식장이나 중요한 모임에 들고 가면 되지 라고 생각도 했는데 그런 장소에는 샤넬 가방 든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잖아요 마치 샤넬 동창회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야 너도? 야 나도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민망하기도 하고 싫더라고요 아무튼 최근에 이 가방을 꺼내든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혹시 샤넬 여사가 이 가방을 만들게 된 이유나 이 가방에 담긴 의미가 궁금하셨던 적 있으세요? 저는 이 가방 산 거 후회하면서 대체 이 가방이 뭐길래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코닉한 가방이 됐나 좀 찾아봤어요 샤넬은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여성의 우아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고려하고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결합시킨 디자인을 추구했었어요 크러치백만 들고 다니던 여자들이 가방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두 손이 자유로울 수 없는 불편함을 극복하고자 끈이 달린 가방을 디자인했고 이 가방은 1955년 2월 초 공개되어 2.5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대요 이 가방은 현재 샤넬 빈티지라고 불리는 가방으로 지금의 클래식 가방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잠금장치에 cc 로고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방에서 볼 수 있는 퀼팅 패턴은 교회의 창문 형태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말도 있고 승마를 좋아하던 샤넬이 승마 자켓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말도 있어요 체인은 어린 시절 살았던 고아원 경비원의 열쇠 꾸러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고요 숨겨진 작은 지퍼 포켓은 나치 스파이었던 연인의 비밀 러브레터를 간직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작은 가방 안에 많은 숨은 이야기들이 있죠 이 가방이 유명해진 계기는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인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가 착용하면서 부터인데요 샤넬의 경쟁사인 에르메스에서 엄청난 금액의 가방을 선물 받았지만 그보다는 샤넬 플랫백을 착용하는 모습이 많이 노출되면서 인기를 끄기 시작했어요 사진에 오래전 그녀는 지금 봐도 정말 세련됐네요 많은 스토리가 담긴 샤넬 2.5 플랫백은 1983년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칼 라거펠터가 재해석하면서 cc 락으로 로고를 크게 만들어 가방의 시피화성을 높이고 체인에도 가죽끈을 꼬아 조금 더 가볍게 제작되면서 지금의 아이코닉한 샤넬의 클래식백이 탄생했어요 어때요? 가방의 탄생을 알고 보니 단순히 비싼 가방이 아니라 한 디자이너의 철학이 담긴 진정한 명품 가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샤넬은 여자들에게 두 손에 자유를 준 디자이너로 패션계에서는 정말 큰 혁명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샤넬의 가방의 탄생과 깊은 뜻을 다 알고 구매했다면 이 가방을 조금 더 자주 사용했을까요? 음... 아니요 절대 아니요 다 알았어도 안들긴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제가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처럼 각잡고 옷을 차려입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좀 더 일상적이면서 편하고 쉽게 가볍게 들 수 있는 가방이 좋거든요 지금이라면 왜 이 가방이 이렇게나 패션계에서 아이코닉한 존재가 되었는지 알고 그 앞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고까지만 생각하고 절대 구매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현재 샤넬 클래식백과 플랫백은 가장 인기가 많은 미디움 사이즈가 1500만원대에요 그리고 샤테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매해 가격을 인상해오고 있죠 이제는 오픈논도 많이 하지 않고 인기가 예전만 못한 듯 하지만 무엇보다 1500만원짜리를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잘 맞고 평소 룩이랑도 잘 어울린다면 뭐 무슨 문제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들면 되죠 다만 저처럼 남들 산다고 따라 샀다가 스타일도 라이프 스타일도 맞지 않아 장롱템이 될 것 같다면 정말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사용하지 않는 이 가방 이제는 떠내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미피님들 오늘은 제가 평소 올리던 스타일링 방법이나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당장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는 아닐 수 있지만 이런 내용 또한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을 파악하지 못하고 남들이 하니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생긴 쇼핑 실수잖아요 제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이런 실수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영상 만들어봤어요 물론 우리 현명한 미피님들은 이런 일 거의 없으실 것 같지만 아직 20, 30대 어린 미피님들은 소비 욕구가 불타오를 때잖아요 쏟아지는 신상가, 매번 바뀌는 유행의 많은 물건들이 갖고 싶을 나이예요 하지만 중심이 잡히지 않은 소비는 정말 공허해요 남들과 비슷하게 따라해서 잠깐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또다시 공허해질 거예요 유행따라 또는 스테디 제품이라서 남들도 하나씩 다 갖는다고 사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얼마나 잘 어울리고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 먼저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무슨 옷을 자주 입는지 나는 어떤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지 나는 어떤 가방을 좋아하는지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저 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옷도 패션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만큼 경험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여행을 가고 책을 읽고 혼자 조용히 산책을 하는 등 그런 일들이요 물론 저도 잘 안 돼요 저는 요즘 몸도 마음도 약간 지친 느낌이라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멍때리는 건데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지 않아도 세상은 정말 잘만 굴러가는데 나는 왜 그렇게 정신없이 동동거렸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요즘이에요 오늘은 나 자신한테 예쁘다 잘했다 수고했다 하고 칭찬을 좀 해주면 어떨까요? 스스로 말하기가 좀 낯간지러우시면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릴게요 미피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